또 한 가지 청년의 초점을 맞췄을 때 이 떨어지는 성장률 안에서도 눈에 띄는 항목이 뭐냐면 지역별 성장률 범차가 굉장히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GDP, GDP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게 국내 총생산인데 국내 총생산 덩어리로 보면 그 성장률이 쭉 떨어지는 거는 OK. 그런데 이 지역으로 놓고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을 또 따로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둘이 합치면 100%니까 50%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으로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한데 문제는 2015년을 기적으로 해서 이게 역전이 됐고 그전까지는 그냥 고만고만한 격차였던 것이 2015년 역전이 되면서 굉장히 또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모든 기회가 서울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그 생산의 활력 자체가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청년 인구의 비중을 보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2000년대 전반부에 역전이 됐고 그 격차도 지금 201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우리 둘이서 우리끼리 손님 없이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최근에 민세진 교수님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청년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듣기로 했습니다. 청년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청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꽤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하고 맞물리면서 지금의 청년뿐만 아니라 미래의 청년에까지 엄청난 부담이 온다라고 하는 게 인지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청년들에 대해서 뭔가 국가적 사회적 서포트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0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 주변 분들한테 하면 왜 우리를 위한 기본법은 없냐. 세대별 기본법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사실 조금 그럴만한 생각이 드는 것이 청년기본법의 청년이 19세에서 34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얘기를 하면 20에서 35세까지인 거죠. 이게 만으로 19세에서 34세니까. 이게 아동복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무려 1962년 제정이어서 굉장히 오래된 법이고 거기서 보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은 벗어난 이후에 초기 성년까지를 청년으로 잡은 셈인데 그러면 왜 15살을 잡았느냐. 그거는 이제 청소년기본법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91년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이 또 따로 있는데요. 거기서 9세 이상, 24세 이상 이하인 사람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5살 간격이라고 하는 기준이 약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각에 우리 나이로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갸가 청소년이야?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91년에 아동으로만 커버가 안 되는 뭔가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 같고 거기서 청소년기본법에 15세라고 하는 집단을 잡아놓다 보니 좀 그 영향을 받아서 청년도 아동은 벗어난 초기 성년인데 그 단위를 좀 15년으로 잡아놓는. 15년 단위로? 네.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15년씩, 15년씩 해서. 이게 근데 이제 사실은 소관 붙여도 좀 재미있는 게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는 복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근데 이제 91년대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 소관이고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청년기본법 같은 경우는 국무조정실 소관이거든요. 사실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떻게 겹치든 일하는 분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대한 마음은 청년인데 우리도. 아닌가요?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사실 맞죠. 그때랑 지금 마인드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솔직히 교수님도 자녀분이 이미 청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묶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당시에 2020년도에 법이 제정이 될 때 물론 법이 갑자기 20년에 만들자 해서 만든 건 아니고 그 전부터 논의가 있었는데 그 법 제정 이후로 정리가 된 내용이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환경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취업난, 주거 불안정 같은 어려움들을 청년들이 겪고 있다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도대체 이러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할 만한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변화가 있었기에 이런 인식들이 생겼느냐. 그다음에 과연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의 실태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세대의 공감대를 이끌어날 만한 서로 이해하자. 그러니까 청년들은 본인의 현실을 조금 더 직시하고 또 이제 그 윗세대들은 아 청년이 이래서 힘들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있습니다. 그 법이 왜 나왔을까. 정말 나올 만했을까. 그렇죠. 그 얘기를 먼저 해보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사실 이제 다음 방송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년 정책이 일단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20년도에 재정이 돼서 시행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바람직한 지향성을 가지고 간다면 뭘 고민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을 향하는 게 맞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곧 전 단계로 환경 변화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인데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사실 예전만큼 빠르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저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그린 그래프는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한국이고요. 우리나라고 주황색 선이 이른바 선진경제라고 해서 IMF에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집계하는 기준으로서 좀 잘 사는 나라들을 묶어서 경제성장률의 평균을 내본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추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경제, IMF에서 집계한 선진경제 같은 경우는 그냥 고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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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으로 대략 한 3%에서 한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1980년도부터 보고 있으니까 무려 40년이 넘는 굉장히 나름 장기의 시계열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고런 저런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그 추세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점선이 좀 흐리게 보이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주황색 선은 이제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세계 경기가 지금 이러면서 출렁출렁은 한 적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완만하게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80년대부터 생각하시면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하고 있던 시기서부터니까 이게 근데 그냥 이 추위가 이게 뭐 중간에 이렇게 이 출렁거리는 걸 빼고 나면 꽤 명확하게 근대 급속하게 하락하는 게 눈에 보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선진국이 됐으니까 뭐 선진경제에 가까워지는 거는 오케이인데 맞습니다. 이제 걱정은 그걸 넘어서서 더 떨어질까 봐 걱정인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당장만 놓고 봐도 미국 경기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뭐 이런 식인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고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경제 성장률이 가라앉는 게 문제다. 근데 또 한 가지 청년의 초점을 맞췄을 때 이 떨어지는 성장률 안에서도 눈에 띄는 항목이 뭐냐면 지역별 성장률 넓차가 굉장히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GDP, GDP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국내 총생산인데 국내 총생산 덩어리로 보면은 그 성장률이 쭉 떨어지는 거는 오케이. 근데 이 지역으로 놓고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을 또 따로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주황색 선이 비수도권이고요. 아래 파란색으로 있었던 선이 수도권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둘이 합치면 100%니까 대칭으로 50%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으로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한데 문제는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역전이 됐고 그전까지는 그냥 고만고만한 격차였던 것이 2015년 역전이 되면서 굉장히 또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모든 기회가 서울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생산의 활력 자체가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미 그래서 청년 인구의 비중을 보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2000년대 전반부에 역전이 됐고 그 격차도 지금 201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저도 뭐 그런 트렌드 자체를 알고는 있었는데 이 JRDP를 비중으로 보니까 2010년대 중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었겠지만 그때가 무슨 그게 됐었을 수 있는 뭔가 그 총매자 같은 게 있었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서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들어서자마자서부터 고도 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정말 명실상부 3개의 공장으로 자리를 잡은 건 2010년대 들어서고 그러면서부터 이쪽으로 이 남부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제조업들이 급속하게 쇄락을 하게 되는데 그 영향이 아니고서는 좀 설명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비중이 뒤집어진 데 핵심은 지방 제조업이 쇄락했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경제 성장 그다음에 우리나라 안에서의 지역별 격차 그 와중에 청년이 받는 영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지역에 따라서 불균형화가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크지도 않은 땅덩어리에 갓등이나 인구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청년은 더더군다나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밀집한 인구의 밀집도를 더 높이게 되는 근데 그 선택을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현실이고 그들로서는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맞는 선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또 환경 변화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부양비에 대한 얘기죠. 부양비라는 게 부양에 대한 부담인데 사실 우리가 부양비라고 하면 생산을 담당하는 인구 중에 우리가 이제 유소년 계층 그다음에 노년층을 어떻게 지탱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부담을 지고 있느냐 부양을 받아야 되는 그 계층을 근데 사실 이제 인구가 막 증가하던 시절에는 사실은 이 유소년에 대한 부양 부담이 높았는데 이제는 급속하게 이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양비를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등락도 크지 않고 당연히 그냥 약간 미미하게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게 무려 1950년부터 2100년까지 예측해놓은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한 반 정도는 실적이고 앞으로는 예상에 관한 부분인데 세계적으로는 이런데 그 와중에 고소득 국가들 세계은행의 집계에 따른 고소득 국가에 따르면 아무래도 세계적인 추세보다 아프리카나 남아시아나 남미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부양비 부담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우리나라하고는 어디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빨간색 그림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를 보시면 이게 한 중간쯤까지는 지금까지의 실적이고 이 뒤쪽은 이제 앞으로 예상인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사실은 이미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서 지금 앞으로는 계속 올라갈 것만 나는 거죠. 올라가는 건 올라갔는데 엄청나게 올라간다. 맞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서 지금 그냥 일반적인 고소득가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도 좀 유래가 별로 없는 수준까지 올라갈 걸로 당연히 고령화 추세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이 되면서 젊은이들이 노인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의 숫자는 적고 노인의 숫자는 많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맞아요. 게다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2100년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미래의 청년은 더 어렵고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체계적으로 이러한 부담이 청년들에게 가중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빨리 필요하다. 사실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지금 저 부양비 비중에 굉장히 낮은 수준에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고소득 국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부양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되게 좋아 보이니까 안일할 수 있죠. 네. 위기를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들이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어려움이 나타나느냐.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그 와중에 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커져서 수도권 그나마 일자리를 찾으려면 다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그리고 미래를 보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부양하는 사람에 비해서 받을 사람만 늘어나서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환경 변화가 어떠한 어려움으로 표출되고 있는가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고용률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고용률은 그 연령대 인구 중에 취업을 한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청년 고용률을 지금 15세 간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5세 간격으로 잘라서 선을 각각 나타내 봤습니다.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파란 선이 20에서 24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원체 대학 진학률이 높으니까 이 20에서 24세까지는 그렇게 취업자가 많지는 않겠다라는 게 이해가 되고 그것도 약간은 최근에 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좀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까지는 오케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만 점점 빨빨리 취직을 안 하고 오랫동안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그 추세가 지금 여기서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주황색 선이 25세에서 29세인데요. 보시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고 있네. 더더군다나 30대 전반 회색 선을 보면 그래도 잘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양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별로 이 추위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요. 지금 20세 전반이야 남녀 모두 대학 진학률도 높고 해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데 25세에서 29세를 왼쪽 그래프에서 먼저 보시면 아래 선이 주황색 선이 여자고 파란색 선이 남자거든요. 뭐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추세인데 그렇죠. 뭐 그것 때문에 꼭 제로성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청년 남성의 고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굉장히 좀 사실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으로 괜찮아 보였던 게 사실은 여자 고용률이 굉장히 빨리 높아져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정확하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현실이냐면 그 남자 10명 중에 3명이 이제 실업 상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안 보여드렸는데 경제활동 인구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구직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그러면 이제 아예 구직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 20대 후반의 남자들 같은 경우 지금 4명에 1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따와요. 그래서 아까 그 지역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방의 제조업이 붕괴된 것이 이 양질의 제조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쪽에 성별적으로 봤을 때 남자의 비중이 높은데 그런 쪽의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것이 이러한 또 고용률의 성별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에서 34세도 보면은 여자의 고용률이 쫙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남자의 고용률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고 여기도 역시 10명 중에 1명은 1명 이상은 직업이 없는 상태고 여기도 이제 경제활동으로 따져보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구직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집계가 돼서 남자의 고용률이 지금 문제다. 사실은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는 현상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라서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청년 고용이 더 창출이 돼서 남성 고용도 계속 유지가 되거나 더 상승이 되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마치 제로썸 게임처럼 남성들의 고용을 뺏어가는 식으로 지금 되고 있고 그게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의 남녀 갈등 요인이 되고 아직도 사회문화적으로 이게 이 세대의 남성이 일을 못 찾고 실업 상태로 놓여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트라우마?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상황이라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청년에게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와중에 또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고용률이 이렇게 성별 추세가 다르게 나와 보이기는 하지만 또 임금 격차도 또 유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같은 연령대로 놓고 봤을 때 남자의 임금이 여자의 임금보다 월평균으로 40만 원 이상 벌어져 있는 상태가 여간 잘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꽤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정도 간격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또 여자의 고용률이 높아지는 게 과연 바람직하기만 한가?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그거를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군요. 그래서 약간은 여자 이 연령대의 여자 청년들이 조금 더 급여가 적어도 그냥 포기하고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남자들보다 더 강한 게 아닌가라는 사실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데이터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모든 내용이 청년이 여성 고용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여성이 고아지는 것도 아니고 좋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전반적으로 청년에게 어려움으로 작용되는 그런 요소들이 이처럼 계속 가중되고 있다. 많이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사실 주거 문제로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도권으로 청년이 몰리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청년기본법과 연계가 되어가지고 청년삼 심태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최초 결과가 최근에 나왔고 2022년도에 한 설문조사거든요. 거기에 보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율이 57.5% 수도권의 경우는 59.7% 그러니까 더 높은 거죠. 사실 청년에게 우리가 그러면은 기본법까지 만들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성인이거든요. 성년에 이른 사람 성인이면 그럼 성인은 어떤 사람이 성인이지 하면 사실은 좀 독립적인 인간? 이라는 것을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 독립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주거독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거독립이 사실상 이 청년에서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면 이제 독립 자체가 그럼 청년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들이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독립을 안 하고 주거독립을 안 하고 있는데 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느냐라고 하면 생활비 절약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진짜 너무 현실적이고 네. 수도권에서의 어떤 주거비, 생활비 이런 게 워낙 높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일차를 찾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우리가 지방에서 온 청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이 수도권에 살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조차가 로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같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해서 여기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좋아서 꼭 올라왔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온 그런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독립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생활의 다른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격차가 사실 보면은 그 소득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지역별 격차가 청년의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주거비 격차는 굉장히 형격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전세냐 월세냐 그리고 이제 월세 중에서도 보증금이 있냐 없냐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증금 없는 월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에서 월세가 한 30만 원 수준인데 서울이나 인천 세정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보증금이 있는 경우도 월세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는 오히려 뭐 막 10만 원 이상씩 20만 원까지도 지금 보시면 부산 평균이 23만 원이에요. 보증금 있는 경우에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49만 원이니까 거의 뭐 30만 원 25만 원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부담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보증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보시면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거기에 이제 광원도 같고 꽤 높더라고요. 2천만 원 이상 근데 이게 평균은 아니고 중위값이라는 거 기준이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지역은 5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자체도 원체 차이 나고 요즘 또 사실 이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보증금을 2천만 원 정도 청년이 2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마련하는 게 이게 전세도 아니고 사실 쉽지가 않죠. 물론 뭐 몇 억짜리 전세와 언감상심이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생활비 격차가 굉장히 그 난이 날 수밖에 없다. 소득은 고만고만한데 주거비 부담에서 일단 확 차이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서울로 이렇게 몰려왔는데 너무 살기가 팍팍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여튼 가진 거 없이 지방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온 청년들은 그 어려움이 2배, 3배로 가중되는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인구 문제 관련해가지고 지방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지자체 담당자분 말씀이 이제 더 올려보낼 청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요즘 말로 웃픈 현실 네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